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반복적인 작업을 잘 못하죠. 실수도 하고 지루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장치가 바로 컴퓨터이죠.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HP에는 반복문의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while이라고 하는 것과 for라고 하는 겁니다. while과 for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for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또 어떤 분은 while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while의 문법부터 살펴보죠. while이 영어로는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문의 키워드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이 조건이죠. 이 조건이 true인 동안 이 중가로 사이에 있는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while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true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 잠깐 그 전에 이 경거문 적어놨죠. 여기 있는 이 예제 있죠. 이 예제는 이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반복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는 빠른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최선을 다해서 반복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그 반복 조건을 반복문이 중지되는 조건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컴퓨터는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작업 중인 것이 있었다. 세이브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러면 이 정리를 싹 끝내시고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을 해주세요. 또는 실제로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에서는 절대로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그냥 구경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위험한 코드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있나요? 우선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의 시작을 알리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while 뒤에는 if 조건문처럼 이렇게 괄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에는 두 가지 값만 올 수 있어요. true, false. 아시겠죠? 불린 값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에 true가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는 이 값이 false가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true라고 직접 적어졌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 반복이 종료되는 조건이 현재 이 코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종료 조건이 없는 반복문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1.php 파일이 있죠? 저 파일이 바로 종료 조건이 없는 반복문입니다. 이걸 클릭하기 전에 제가 저는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브라우저도 돌아가고 있고 서버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변화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1.php를 클릭하고 어때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송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CPU 점유율을 보시면 이렇게 CPU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뒤에 있었던 파이어폭스가 꺼져버렸습니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CPU가 올라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 컴퓨터에서 동작되고 있는 이 PHP가 높은 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HP가 만들어내는 코드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파일폭스 브라우저로 전송이 되다 보니까 브라우저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꺼져버린 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겁니다. 이 반복문이 종료되는 조건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자원을 최소한을 다해서 갖다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보죠. 그 다음 코드는 코드가 이렇습니다. 와일문 뒤에 뭐가 적혀있나요? 조건으로 false가 오고 있어요. false가 온다는 것은 이 반복문이 실행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중과로 사이에 있는 이 구문이 한 번도 동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이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while 괄호 열고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오는 이 지점에다가 제가 true 그리고 false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true와 false를 고정적으로 적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 또 어떻게 반복문이 중간에 종료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이 불린값이 들어가는 이 영역을 true나 false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세팅을 해서 이 반복문이 요한에서 이렇게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true였던 것이 false로 변경되면서 이 반복문이 끝나고 끝나고 반복문 다음에 나오는 구문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반복문의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구현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php 파일인데요. 자 코드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 i라고 하는 변수에 현재 0이라는 값을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도 i 안에는 지금 0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메모리에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y문이 등장했죠. 그건 뭐죠? 이제 반복문이 실행이 된다. 반복문의 정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괄호 뒤 괄호 안에는 조건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는 블링 값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수 i가 10보다 작냐라고 되어 있죠. 현재 변수 i의 값은 뭐죠? 0이죠. 그리고 0은 아니죠. 0은 10보다 작나요? 작죠. 그럼 이건 뭐죠? drue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이 예 true가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면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는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출력될 것이고 그 다음 행에 있는 요게 실행이 되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요거는 변수 i고 i에는 현재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요? 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기 있는 요 기호는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달러 i는 달러 i 더하기 1 요것과 요것은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 i에 들어있는 값 더하기 1을 더하고 그 결과를 i에 대입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에는 현재 0이기 때문에 0에서 0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i에다 넣은 결과는 1이죠. 자 그러면 i가 1이 된 겁니다. 자 i는 현재 1이에요. 자 그럼 반복문이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죠. 그러면 다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기 있는 요 구문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요기에 있는 것처럼 i가 10보다 작냐라는 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i가 값이 뭐예요? 현재 i는 1이죠. 그러면 i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요 값은 true가 되면서 자 요기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coding everybody가 한 번 더 실행이 되고 현재 i의 값이 1이고 거기에 1을 더한 결과를 i에다가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i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실행이 되나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요기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 i의 값이 2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죠? true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실행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실행이 될까요? 자 i의 값이 요기 있는 게 반복되면서 이 i의 값이 계속 증가해서 현재 i의 값이 9인 상태예요. 자 9가 10보다 작죠.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 되기 때문에 요기 있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것의 결과는, 이걸 실행하면 결과는 뭐가 되나요? i의 값은 10이 됩니다. 그럼 요게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때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9가 아니라 10이 되어 있죠. 10이 10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러면 요 조건은 어떤 값이 되냐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false가 되면서 동시에 더 이상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비로소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문이 후속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렇게 변수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이 반복문의 어떤 반복 종료 조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반복문의 양대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문은 와인문보다 조금 더 문법적으로 복잡하긴 한데 사실상 와인문이나 포문이나 어떻게 보면 반복문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문 안에 이 반복문의 어떤 필요한 요소들 그것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와인문은 그냥 true냐 false냐 그거에 따라서 반복이 계속될 거냐 아니면 중지될 것이냐 그것을 구분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말이 복잡하죠?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문의 괄호는 아까 보셨던 와인문의 괄호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 왜 더 복잡하냐면 자 여기 어떠한 기호가 있죠? 세미콜론입니다. 이렇게 생긴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이 중간에 두 개가 있고 세미콜론 좌우에 이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세 개들이 반복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성요소는 초기화라는 거고요. 이 초기화는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 1회에 한해서 처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복 지속 여부 요기에는 자 트루나 폴스 이 두 개의 값 중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불림값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인 경우에는 뭐겠어요?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고 폴스인 경우에는 반복이 중지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요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뜻인데 자 예제를 보시죠. 자 요기 예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에디터에서 살펴볼게요. 자 4.php 자 여기 포문이 등장했죠. 그리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있고 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초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기화는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 단 1회에 한해서 최초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기 있는 요 코드의 내용은 뭐죠? i라는 변수의 값이 0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변수 i에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게 1번이고요. 처음 실행이 되고 자 요게 2번입니다. 요건 두 번째 실행이 됩니다. 요게 있는 요 부분이 자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0이죠. 0은 10보다 작나요? 작죠. 그러면 요기 있는 요 구간은 현재 값이 뭘까요? true죠. 예.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코딩에브리바디가 찍히고 그리고 현재 i의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 i의 값은 0이기 때문에 코딩에브리바디 0 그리고 br 태그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요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면 어디까지 실행이 되나요? 요 중괄호가 위치하는 지점 전 행에 있는 중괄호 전에 있는 코드까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실행이 되냐면 바로 요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i의 값은 뭐였죠? 0이었죠. 근데 0이었는데 요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i가 0이었던 것이 1이 됩니다. 자 요것은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dollar i는 dollar i 더하기 1 요것과 같은 뜻이고 이거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요것과도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i 플러스 플러스는 요 세 가지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요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구문에 의해서 i의 값이 1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실행이 되냐면 이게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1 요렇게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죠? 참이죠. true입니다. 그리고 요건 실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요건 초기화 조건이기 때문에 초기화이기 때문에 요기 있는 내용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이 중괄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돼서 자 요기에 있는 값은 현재 뭔가요? 1이죠. coding-everybody 1 bi 태그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그리고 다시 누가 실행이 되냐? 요기 있는 요 구문이 실행이 돼서 i의 값은 2 자 i의 값은 2가 됩니다. i는 2가 되고 요기 있는 요 1은 2가 돼서 2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true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기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coding-everybody ebr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다가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자 현재 요기 있는 요 i의 값이 9에요. 그래서 coding-everybody 9 br까지 화면에 출력이 된 상태에서 다시 요게 실행이 되면 i의 값은 10이 되죠. 그러면 요기에 i의 값은 10이고 그리고 10과 10을 비교했기 때문에 10이 10보다 작은가요? 또는 10이 1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요기 있는 요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기에 있는 요것이 false가 되면 이 종료... 이 반복문은 요기서 종료가 되고 요 중과로 뒤쪽에 있는 구문이 그때서야 비로소 실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요게 포문의 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while문과 똑같죠. while문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 i는 0이라고 하고 우리가 while이라고 하고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은지 확인한 다음에 자 요기에다가는 뭐 에코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죠. 이거 복습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전에 요기에서 $i 더하기는 1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i의 값이 0이었던 것이 1씩 증가하면서 요기 있는 비교문이랑 비교를 하게 돼서 언제까지? 9까지는 true인데 이 i의 값이 10이 되는 순간 요기 있는 요 조건은 false가 되면서 이 반복문이 그 순간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이 포문은 문법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